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날에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주요 기업들이 오늘의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연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플이 그랬고 오늘은 구글이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주요 기술주들이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 후에 오늘장에서 7%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메타와 퀄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오늘장에서 메타는 1%, 퀄컴은 6%대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1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통계는 시장의 예상을 뒤엇고 30만 천 건 감소라는 시장이 좋지 않은 숫자를 내놨지만 오미크론 여파와 같은 일시적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게 월가의 중론이라서 오늘 증시의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500 플러스 회의에서는 산유국들이 당초 계획대로 1일 40만 배럴 증산을 하기로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는 전일 대비 큰 변동 없이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월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 지금 2월 들어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이냐 과연 상승세를 보이는 게 증시 바닥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이냐 혹은 데드캡 바운스이냐를 듣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증시가 현재 저점에 다다랐다는 이 긍정론에 대한 논리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면 투자자들이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소화했다고 보는 긍정론입니다. 로이올트 그룹의 수석 전략가이자 월가의 강세롱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진폴센이 현재 시장은 서서히 탐욕이 공포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조정 후에 랠리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 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이스 앤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로렌스 플러 같은 경우에는 S&P500 편입 직목들이 자본지출이나 기업 인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2조 4천억 규모로 이 닷컴버블 때 비교하면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인들의 저축 액수가 2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GDP의 20%를 넘는 이런 투자 잠재력들을 고려하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서는 월가의 비관론 논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실물경제가 견주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자산시장은 흔들릴 수 있고 또 조정장이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안쪽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했던 언급 그때 레이터 디스 이어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했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여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FOMC 보트 멤버라고 해서 투표권자인데 금리에 대한 투표권자인데 어떤 말을 남겼냐면 2분기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 양적 긴축을 상반기에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이미 첫 양적 긴축 시점을 6월 그리고 빠르면은 금리 인상을 할 3월 직후인 5월부터도 가능하다고 보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유명 투자 전략가인 데이비드 로치 인디펜던트 스트레이티지 창업자의 약세장 진입론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데이비드 로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업들을 뒷받침하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지원 정책이 최근 들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해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증시 변동성이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가 올해 약세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